자, 엄마의 사주로 보나 유씨의 아빠 쪽의 사주로 보나 신의 줄력이 등등한 집이다라고 보여요. 신의 줄력이라는 건 우리 같은 어떤 기운들을 가지고 있다. 신의 줄력이든 조상의 줄력이든 이런 기운들을 가지고 있는데 분명히 이 집에서는 우리처럼 부채방울을 들던 이런 분이 나오셔야 된다라고 보이거든. 그 고를 신의 고가 됐던 조상의 고가 됐던 많이 풀었어야 되는 집이야. 공을 굉장히 많이 들였어야 되는데 그게 풀리다가 말고 풀리다가 말고 이런 격이어서 엄마의 사주 자체도 나 개고생해야 돼요. 이 사주야. 내가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남자의 사주로 내가 식구들을 먹여 살리거나 내가 기둥이 되거나 이런 사주란 말이야. 한마디로 남편으로 인해서 내가 덕을 보거나 이것도 없어. 그냥 주먹구구의 식으로 내가 식구들을 뭔가 문제들을 처리해야 되고 내가 내 몸 하나도 건사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사주야. 한마디로 남자의 사주야 이거는. 다 끊어먹었어요. 다리고 다리고 여러 번 사고 냈어요. 다말이 없어요. 몸은 어떻게 지금 이제 몸도 나는 무언가 뼈에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여요. 라고 생각이 들거든. 그리고 엄마 수술 이제 큰 수술이든 한두 번 하신 적 있으시냐라고 소리가 나와. 헬지. 칼도 분명히 됐어야 되는 사주고. 그걸로 또 아픈 걸로도 칼을 대면서 땜을 하고 가요. 라는 말들 있잖아. 우리. 그런 걸로도 땜을 하고 가야 되고 내 잘못이 아니더라도 내 식구들의 문제로 인해서 또 땜을 하고 가야 되고 결국은 이 집안 자체는 신의 고를 풀어야 되는 집인데 그게 미처 풀리지 못해서 그냥 신의 그물에 걸려서 사는 격입니다.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다 그래요. 아 벗어날 수가 없네 이거. 누구 하나 이렇게 터갖고서 잘 되지가 않네.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야. 결국 제일 큰 본질의 문제는 아 무언가 신의 고를 풀어야 되는 집안인데 그것들이 풀리지를 못했구나. 1년이 조용할 날이 없구나. 뭐 하나 처리를 해놓으면은 그 다음에 아 이제는 괜찮겠지 하면은 또 지랄이고 또 지랄이고 이 말이 계속 나오거든. 어느 날은 아 진짜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내가 박복한 건가? 이 생각도 들고. 그냥 정말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살아오신 것 같아. 그리고 이게 이런 어떤 고생들이 되게 정말 젊었을 때부터야 엄마는. 젊었을 때부터. 사회생활도 굉장히 좀 일찍 했다고 얘기가 나오고. 맞아요. 그때부터 일도 안 가리면서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라는 소리가 나오거든. 근데 무언가 나아지는 건 계속 없는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살아야 돼요? 정말 내가 그냥 내 한 번만 잘 살 것 같으면은 엄마 같은 경우는 식구들 다 버려야 돼. 무슨 사고를 치던 뭐를 하던 신경도 쓰지 말고 그냥 엄마 혼자 살아야 되는 사주인. 그렇게 못하지. 그렇지. 가족이니까. 아들딸을 영감 못 버리지. 근데 정말 내가 맘 편하게 살 것 같으면은 다 버리고 그냥 나 혼자 살아라. 이사주인 거야. 캔디 글씨 내가 없으면 다 굶어 죽을 팔자들인데. 그러게. 엄마가 기둥이라는데. 지금 아들도 지금 저기서 우선은 마흔이 다 됐는데 돈 한 푼디 때까지 아예 벌고 애미 이래 벌어놓은 돈은 뭘까 하겠구나. 그래서 이 아이가 지금 답답해서 내 지금. 아드님 분도 무언가를 하더라도 손에 뭐 돈이 잡히든 사람이 잡히든 잡히지가 않아. 내가 지금 잡을 수 있는 게 없고 어디 가서 1년에 두세 번 사고 안 치면은 넌 다행이다라는 소리가 나온단 말이야. 아드님 같은 경우도. 그래요? 어. 그리고 무언가 좀 뭐 학창시절이나 이런 것들이 일반적이지는 또 못했어야 된다라는 소리가 나오거든. 쌈박질을 하고 다니던 모범생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주는 아드님의 사주는 칼을 들던 작게는 펜을 들던 해야 되는 사주가 맞아. 칼을 들으라는 거는 누구 사람을 죽여라가 아니라 그걸로 직업적으로 무언가 땜을 해야 됩니다. 더 살 무슨 돼지재비. 그렇지. 돼지재비나 그런 재비나 아니면은 뭐 회재비도 있잖아. 회뜨는 그런 기술도 있고 칼잡이들이 되게 종류가 여러 가지란 말이지. 칼잡이 하면 좋아. 어. 칼잡이 하면은 나의 사주나 이런 것들이 좀 떼면 된다라고 하는데 무엇이든지 지금 이 아드님 같은 경우는 내가 무언가를 해보자고 무언가 손을 대. 그럼 그거 어그러뜨려. 다 안 된단 말이야. 많아요. 어. 다 말아먹든 안 되든 다 날려버리든 문서가 하나 들어와도 그걸 다 조져먹는 수전이라고 얘기가 나오거든. 가채라야. 정말 그냥 이거는 정말 칼을 들었어야 되는 사주가 맞다. 그래야지 땜을 하고 가든 할 수가 있는데 내 사주에 맞지도 않는 일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는 또 귀도 어느 정도는 얇어 이 사람. 고집은 있지만 귀는 얇어. 우리 아들이? 어. 고집은 있지만 귀는 얇단 말이야. 맞아요. 어디 전 본다 명 좋아해요. 근데 이분은 지금도 늦지는 않았다고 보이는데 이분도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 되는 고집이 있어. 야. 야. 뭐 하면 돼. 얘기해줬잖아. 방금 전에. 칼잡이 하고 그 위에. 그 위에? 네. 그걸로 떼면. 지금 말하는 게 까 따요. 칼잡이는 원래 거리 못 나요. 생각도 안 해요. 그거는. 땜을 할 수 그거 말고는 땜을 할 수 있는 직업은 이분은 없어. 지금 맨날 내보고 지부한 우리 원래 시골 사람이잖아요. 중국에. 그래 시골에 밭도 있고 집도 다 있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싫다면서 다른 데가 자꾸 집을 싸겠다고 집을 싸서 쟤는 돈도 못 벌고 하니까 엄마 아버지도 돈 없고 엄마 아버지도 돈도 안 가지고 하니까 나 지절로 그 토전에다 배채 감지 심어서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 자꾸 시골에다 지부 다른 시골. 근데 중국의 농촌에 그 법이 있어요. 여기 한국하고 틀려요. 밭을 이렇게 가지자면 공산주의 국가 되나 이게 냉도가 있어요. 몇 년이면 다 털어내 놓고 또 쫓겨나는 거예요. 돈 주고 집을 싸도. 근데 자꾸 집을 싸겠다고 하는 것이 이게 대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지금 다른 데다 지금 다른 시골 농촌에다 집을 싸서 거기 가서 살겠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 그러면 똑같을 거야. 왜냐 땜을 뭔가 할 수 있는 직업을 잡아야 되는데 그걸로는 땜이 안 되거든 절대. 근데 그런 직업을 해주면 할 수 있을까요? 늦진 않았는데 이 사주가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돼요라는 사주가 섞여 있기 때문에 말은 안 들을 거다 그러면은 결론은 하나야. 항상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야 예스 이렇게. 야 보니까 야 웃더요. 나는 정말 지 새끼라도 모르겠다는데 성격도 모르고 이렇게 해서 그 중학교 때부터 떼야 돼지고 저 북조선 장실을 하면서 그러는 거서 내 아르그서 조그만 거 거서 벌벌 길 때부터 내 북한 장실 했거든 북조선 된 김에. 돈도 그때 못 벌면서 아르그서 어린 거지. 그래 놔서 뭐 학교 된 김에부터 도전히 한국이 와도 여기 와 있으면 저 작가 있으면 십 몇 년 와 있다나까. 아르 싹 그저 정말 집에서 모자를 만들어서. 아가 무슨 이거 무슨 정신상의 병이 있는지. 저 가면 내가 더 야자지게 엄마가 야자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글쎄 정상의 나무. 정신상의 그런 거라기보다는 무언가 땜을 해야 되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엉뚱한 쪽으로 자꾸 간다. 그 기운 발전 자체가 엉뚱한 데로 가는 거야. 아 그래 그래요. 응 오롯이 손에 힘을 모아가지고 내가 칼대물 하고 가던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거든. 텐데 글쎄. 아니 무슨 집에 돈을 끌어모아 무슨 가게를 해줘야 돼 하고 말 것 같잖아 또 다 당겨치고 망하고 이럴 것 같아. 무엇을 해도 어떤 그래서 어떤 문서를 잡던 심지어는 장난감 하나를 손에 쥐어주더라도 그걸 망가뜨리는 꼴이란 말이죠 지금은. 그래 그래서 올해는 이게 지금 아홉이잖아요. 아홉 고개잖아요. 근데 장가나 갈 수 있겠어요? 아 나는 이 성격이라면 좀 힘들 거라고도 보이고. 장가로? 어 지금은 뭐 장가 이런 걸 생각하고 그리고 장가를 들더라도 일부 종사 사수가 못 돼. 아이야? 응 일부 종사가 못 돼요. 그게 바람 핀다는 뜻인가 다른 여자서에서 한다는? 아니 바람 핀다는 뜻보다는 결국은 백년회를 못합니다라는 뜻이에요. 한 번 결혼을 해서 쭉 백년회를 못합니다. 일부 종사라는 게 그런 말인가? 그냥 이거 장가도 보내서 말라야 되지? 그냥 간다고 할 때는 어쩔 수 없어. 어떻게 말려 그거를. 아니 지금 그래. 이게 내 다 잘못이지. 이게 결혼을 해버리면은 아이를 아드님이 혼자 키울 수 있는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어. 여자애 낸다 띄워? 응응응응. 그러니까 이혼한단 말이구나. 그렇죠. 일부 종사를 하지 못한다는 게 첫 결혼을 해서 그 사람이랑 쭉 살지 못합니다가 일부 종사를 못해요 이런 뜻인데 나 혼자 아이가 어쨌든 뭐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도 아드님 혼자 키우는 수가 있겠다. 백년회로 사주면 안 돼지. 나 지금 허리를 못 써서 집에서 그릇짝도 냄비도 끓인 건 못 들어 엎드리지 못해. 안으로.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막 이거 장가도 보내서 말려야 되겠다. 왜 그걸 어떻게 말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오래 지금 사고 수라 없어요? 이분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직업된 칼제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엉뚱한 대로 계속 기운이 튀기 때문에 이게 사고 수가 됐던 내가 뭐 하나를 만져도 어그러뜨리는 게 됐던 계속될 거예요. 그 본질의 문제가 이 집은 신의 진력이 있는 집인데 그거를 공들이면서 제대로 풀어오질 못했고 그 고마저 제대로 풀지를 못했구나. 그게 본질인 거야. 그러면 그 신의 진력이라는 건 그냥 그거 때문에 나누어서 팔도 꺼내먹고 다리도 꺼내먹고 그럼 그건 무슨 뜻이에요? 뭐 이런 거 차려놓고 해라 말이야. 아니지. 아니지. 그거 아니지. 무언가 뭐 신의 진력이 됐던 조상 진력이 됐던 공마이드리라는 말이야. 어떤 일을 통해서 풀던 그것도 공들이는 거예요. 초를 키는 것도 공들이는 거고 구슬하는 것도 공들이는 거고 그런 공이 필요한 집이다. 아이고 그래서 어디가 물어볼까? 또 선생님처럼 얘기해서 소를 캤어요. 밤에.